안녕하세요 담배쓰입니다 자 오늘 또 설참지 가네요 자 오래간만인가 만날땡니다 자 가서 또 먹어봅시다 자 족갈비 짱두고 짱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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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주용하게 먹으며 먹읍시다 됐습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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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 국장님이 바쁘셨는데 부드러운거 좋아한다니까 부드러운거 저도 많이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눈살중, 눈살중이란다, 얼굴살중이고 제일 좋아하는 눈살, 아이스크림살 같은거죠 저거 진짜 좋아하는데 참치위층마다 나 오늘 보여드릴께요 개인적으로는 참치위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데 맛있겠다 양이 물이 살살 없네 청양고추 조금 안 와 다 먹고 깜짝이야 자 이렇게 두툼한것을 처음 보네요 자 생긋자 같이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